상분지도. 출전. 사기의 월세가. 한자풀이. 상. 맛볼상. 분. 똥. 대변 분. 지. 갈지. 도. 무리도. 해석. 변을 맛보는 무리. 의미. 목적을 위해 남에게 아첨하여 부끄러운 짓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말이다. 고사. 사기 월세가의 기록이다. 춘추전국시대 월나라의 왕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에게 패하였는데 항복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후 오나라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었을 때 그의 옆에는 충신 범녀가 있어 은을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모셨다. 어느 날 부차가 구천을 죽이기 위해 그를 불렀다. 이때 부차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범녀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범녀는 원래 점쟁이었기 때문에 부차의 쾌차 날짜를 예견할 수 있었다. 범녀는 구천에게 부차의 쾌차 예정일을 알려주었고. 또한 구천에게 부차 문병시의 부차의 변을 맛보고 나서 부차의 쾌차 예정일을 말해주라고 권하였다. 비록 붙잡혀온 상태이지만 변을 맛보라는 것은 심한 무역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순간적인 치욕이라 생각하고 범녀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범녀의 주문대로 실행하자. 범녀가 말한 예정일에 부차는 씻은 듯이 나았다. 이후 부차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뜻에서 구천을 풀어주었다. 구천은 돌아온 다음부터 부차에게 복수할 그날만을 와신상담하면서 기다렸고 결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윗글의 내용에서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의 이목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편의 대변까지도 맛보아 아부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고사성어 상분지도를 만들었다. 윗글의 내용을 Martinez 윗글 if the 윗글 passed via 윗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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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g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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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